버려 죽겟다 잠깐만! 저의 잠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혹시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스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린데? 여기로 머리 굴리는 건 잔머리 응 안 돼 역시 잔머리 굴려봤자 되는 게 없어요 너 그거 다 안 먹었냐? 넌 뭐지? 잘 안 먹었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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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뚱땡이 나오셔도 뚱땡이가 뚱땡이 쉬워요. 아까 잡아봤는데 걔도 별거 아니야. 저렇게 안 움직이는 애들이 더 어려워. 안 움직이는 애들. 얘네 공략법이 있어요. 얘네는. 어떻게 잡냐면은 그냥 때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올 때 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 와라. 때려. 이리 와. 때려. 때려. 됐죠?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냥 차라리 이스 어제 클리어 못하게 안 알려주고 오늘도 이스하게 했어야 되는데. 뭔 소리예요. 이건 저. 왜 그래요. 아 15분 남았어. 여기서 15분 날아갔네. 여기서만. 여기 이 맵에서만. 이거 게임은 페르시아 2도 깨냐고요? 그거 깼잖아 이미. 페르시아 2. 깼습니다. 그거는. 제가 페르시아 왕자 2 먼저 했죠? 어? 오. 디지털이 다 와갔네. 아이씨 이제 깨자 좀 아이씨 나도 지겹다 이제 깨대 냈잖아 아아 지금이죠? 아이씨 집중할게요 집중 아이씨 아 그래그래 아 화내지마 화내지마 별일 아니야 성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윮 아닌데요? 에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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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한יו 됐어 제발 제발... 제발 깨야돼! OK! 자 여러분 방송 화면 위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이제 별... 추천 이제 손바닥 버튼이죠? 즐겨찾기, 별 모양 별 모양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눌러주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나... 됐어요 근데... 해냈습니다. 드디어 깼어요. 이 지옥같은 파이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아까도 깼는데... 또 깼, 또 깼다는 거에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인사,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해 달라고요? 흐흫 에이 여기가 문젠데... 구탄 소홍판 엄지축 ㅎㅎㅎ 여긴 에이디님도 인사 안 해주시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반갑고 그 뭐냐 제가 먼저 인사를 안 한 이유가 그거 먼저 인사 들어오시면 인사는 인사하면은 좀 이제 좀 그 있잖아 부담되..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인사 안 한거죠 방송 방송 처음, 처음 할 때 빼고는 옛날에 옛날에 처음 할 때 빼고는 계속 그랬어요 네 아니야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분명히 다 이 두 부, 두,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 다르겠죠 분명히 뭐 인사 해가지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거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 노그인은, 부담스러워가지고 노그인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먼저, 피디가 먼저 인사를 걸어가지고 그거 니環 useless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 . . . . 아, 왔다! 아아 여기, 여기 앞에 누르면 안 돼요? 이미 즐겨찾기 하신 분들 감사하죠 당연히 이 주말에도 이제 뭐 밖에 나가실 수도 있는데 바빠,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이제 딴 방송 이제 다른 분들, 재밌는 분들 많거든요 방송? 근데 맞는데 이제 방송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네, 감사하죠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뒤졌죠? 죽어 이 자식아 이번엔 안 통한다 죽어 이 씨 한 대만 더 좋구요 아주 달려 빨리, 떨어질 것 같애 조심해야 돼 그래, 침착해 뭐지? 시 점프해, 점프해야 된다 점프 그런것들도 도둬~~ 와 chairman 포니의 shooting 여야 길이 맞나? 뭐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맵이? 맵이 여기가 아닌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아아아 역시나 이거 이상해 맵이 이상해졌죠? 이러면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네 안녕하세요 맵이 반대로 바뀌어버렸죠? 이래서 내가 저걸 안 먹는 거야 내가 내가 페르시아2에서도 먹었거든요 저거 먹었었는데 이래 이 꼴 나가지고 제가 안 먹는 거죠 좀 기다리면 풀리긴 해요 근데 일단 길이 여기가 아니야 뭐..뭐가 야 불안한데 뭔가? 떨어지면 뒤지는 거 아냐? 뭐야 어디갔어? 뭐지? 야 불안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뭐야 야 내려가 야 내려가 아 뭐가 어떻게 돼? 안보여 반대로 돼가지고 아유 아유 점프! 여긴가? 여긴가 보네 여기 네 안녕하세여 여긴가 여기여기 여긴가 여기여기 아하이C 때려 때려 때려이C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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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반대로 바뀌어도 집중만 하면 깰 수 있어요 이거 야 뭐야 막혔네? 아니 뭐야 왜 안 가지지? 아니 이거 이제 슬슬 풀릴 때가 됐는데? 왜 안 풀리지? 물량 하나 더 먹어야 되나? 베르시아 왕자 누가 신청해서 하시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하는 거죠? 물량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하나 더 있죠? 저기 어떻게 하지 근데? 아 여기로 가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점프 다시 먹으면 풀리겠죠? 됐다 아아C 힘들었네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4분 남았어 이씨 아아 아 여기 무슨 여기는 깨야되는데 최대한 오우씨 여기 1탄 아니냐고요? 1탄 안 있는데 여기 물량 먹고 오 뭐야씨 야 안돼 떨어지면 죽어 씨 아 뭐지 그럼? 길이 없는데? 저 위엔가? 오늘의 성과 구독장룡 늘었음 아하 네 감사합니다 구독하신 분들 아니 뭐지? 이상한데 이거 길이? 여기 괜히 왔을 리가 없는데? 3분 안에 깨야돼 여기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생을 기약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시간상 쓰읍 여기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 네 꼬리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정말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공포게임도 되냐고요? 아니요? 공포게임은 안돼요 절대로 제가 가장 못하는 제가 가장 단점 최고의 단점 공포게임은 못합니다 아니 저거 왜 있는거지? 2분 남았네 씨 다 옿 위에는 길이 없는데 여기도 아니죠? 밀리 밑에 있네? 그럼 아니 이거 무슨 앞뒤로 바뀌는 물약 먹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닐 텐데 내가 보게 여기가? 아니 뭐야 물약 있네 이거 바람 방송이죠 야아 다음 생을 기억해야 될 거 같은데 또 아 맵이 너무 복잡한데 이거 2번 타는 눌러가고 문 열고 일로 가는 건가?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뭐야 뭐지? 여기 뭐 올라가는데? 안 돼? 아아 안 돼 결국 또 떠났어 또 안 돼 초회차냐고요? 네 초회차예요 오늘 오늘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도전 다섯 번째 도전 갑니다 엔딩 가능하냐고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 네 엔딩 갑니다 엔딩까지 갑니다 그냥 인터넷 키고 공략법 보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아 공략을 보면요 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노공략 노공략으로 지금 하고 있죠 내가 볼게 이거 10탄 10탄이 끝인데 10탄 아니면 11탄 10탄이면 11탄이 끝일 것 같아 아직 몇탄까지가 끝인지는 모르거든요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죠 흐흐흫 시간상으로 내가 볼게 10탄 아니면 12탄이 끄냐 끝이야 많이 해봐요 아까 몇탄이었냐고요? 9탄이요 9탄이죠 아까가 9탄이죠 아까가 카카오팟 방송 보면서 왕자 게임 하시는 분 세 명 봤는데 저 칼 집으시는 분 처음 봤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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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1탄은 쉽죠 당연히 끝났죠 1탄 2탄은 중 2탄의 2탄 4탄 4탄 하핳 하핳 내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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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판은 무지쉽는데 그 단판이어서 길 헤매다가 결국 접음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으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때려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이제 지능이 높아졌죠? 막을수.. 막죠 이제 애들이? 하지만 안되죠 저한테? 짜식! 내리고 오면은? 때려 여기.. 그럼 거리가 딱 돼요 이게 여기 오면은 이제 때리면 돼요 그럼 맞거나 아님 맞거든요? 둘 중에 하나 됐죠? 파란 건 먹으면 안 돼요 파란 거는 독이죠 독? 먹으면 HP 깎입니다 때려 아이고 있네 아니 애 아까 9탄까지 갔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벌써 다섯 번째 도전이냐께? 다섯 번째? 처음에 봤었죠 그것도 그런데 제가 페르시아 왕자 2 2를 해 와가지고 알죠? 물약이 뭐 어떻게 생긴 물약이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2에서도 저런게 있어 있어가지고 3 한꺼번 더 와라 짜식! 와라 하아씨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네? 저건 또 뭔 소리야 저건 또 뭐 뭔 소리야 저거 남자친구가 있냐뇨 또 저를 좀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네 또 2 다 깼냐고요? 다 깼죠 당연히 19시간 걸렸어요 19시간 20시간 네 최소한 18번 했죠? 18번도 아닌거야 아마 더 더 한거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 정도 했죠 크흨 크흠흑 꼬리미니젠 여자거든요? 여자라고요? 내 방송 여자, 여, 여, 여자분이 방송 볼 리가 없는데 굼필 굼필여고생이시구나 네 그럴 수 있죠 뭐 물약 먹을 필요 없죠 여기는 이제 깼던데니까 빨리 깰게요 아까도 말했죠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깼던데는 빨리 깨야 돼 일단 그래야지 좀 이제 귀찮은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별 감흥도 없어요 이제 여기는 정보 빨리 못 깬다 내가 집중, 제가 집중만 빨리 깰 수 있어요 집중을 안해서 그래 집중을 두루가이시 두루가이시 야야야야 아앍 안돼에 아, 하. 아이, 씨, 아, 왜, 그래 너, 너, 후, 너 세이브노드예요, 님들, 세이브노드 안했어, 이 게임 세이브노드 없어,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여기, 여기만 유일하게 체크포인트 있더라고 게임이 정보, 에뮬레이터에 있다 도로 안가? 씨 아, 뭐해! 아, 공격키 안 눌렀는데 자꾸 공격해 이상해 게임이 누르지 않았다고, 난 공격키를 누르지 않았는데 자꾸 공격하냐고 아, 안 떨어져? 떨어져, 빨리 떨어져, 이씨 올라갔다래, 왔다리 갔다래 하면 되죠 됐죠? 쟤 그냥 점프 뛰어서 무시하고 가던데 아니, 그거는 고인물들, 고인물분들 님들, 님들이 고인물물만 방송봐서 그래요, 님들 원래 이런 게임 고인물 많아요, 페르시아 왕자 여기서 물약 먹고 여기서 물약 먹고 어, 뭐 저거는 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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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게임도 마지막에 뭐 또 이상한 짓 이상한 거 해가지고 또 피 깎는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 게 있으면은 이제 클를 난 거죠 ersten 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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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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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송에서 못보는 신누트를 봐도 좋네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새로운 누트, 누트가 이제 찾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오우씨 죽을 뻔했네 방금. 자식! 짠! 때리고 콜롬버스의 비를 이어받았다고요? 좀 보여주고 때려! 떼! 얘만 잡으면 거의 끝났죠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가지고 여기 누르는 거 있죠? 천천히 천천히 하고 점프하고 천천히 하고 오케이 야 뭔데 벌써 일곱시 반이야? 이럴수가 아까 여섯시였는데 순.. 한시간에 순삭돼 버렸고 이렇게 역시 한번 도저한 때마다 침착하기가 게임을 도 Bieber 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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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여기 탄은 한 번에 가있다. 그냥 떨어지면 그냥 바로 다음 탄 넘어가죠. 다음 탄 넘어갈 수 있어요. 때리면은 일단 일로 가가지고 이제 물약. 물약이 이제 있는데 저 못 먹죠? 어차피? 제가 먹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면 되죠? 저 못 먹으면 되죠? 때려! 때려! 아! 아! 됐스. 울지마. 가위땅. 어? 5개의 나라 시작. он. 눈öll artifacts. 가위땅. 공중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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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네? 때리고 아 오케이 아 또 있네 왜 이렇게 많아 때려 오우씨 오케이 두 대 한 칸만 더 한 대만 오케이 여기 다음이 그건가보다 떨어지는거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죠 돼지 돼지같은 놈은 나오죠 이거 깨면 이 어스웜짐 원 갑시다 그게 뭐죠? 아 괜찮아 괜찮아 처음에 준거 상관없어 테레시아 원 어렵다고요? 아니 투보단 쉬워 투보단 투보단 할만하죠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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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왜 아니 무슨 게임을 투에서 원으로 해요 아니 투보단 신청이 먼저 왔어요 페르시아 왕자 와가지고 투 한거죠 다들 원어를 말쓰면 안하시길래 근데 얘가 좀 강력하거든요 근데 얘도 뭐 할만해요 움직인 애들은 할만해 일단 가만히 있는 애들이 가장 어려워 오우 씨 장난 아닌데? 안 되지 하지만 나한테 여기서 이제 저기 있는데 그냥 뛰면 돼요 점프하고 떨어지면 됩니다 그럼 다음 타는 넘어가죠 일로와 이씨 한 대만 더 어어? 안되지 여기도 보스가 자파임? 몰라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왜 안떨어져? 오케이 때려 때려 때리고 어 뭐야 이씨 오케이 크으 아 팔탄만 빨리 깨면 되는데 팔탄만 부담소 아 사십 로고 구단을 다시 부담소 구단을 yang ud 아아... 한 칸 더 뒤로 뛰었어야... 한 칸 더 뒤로 뛰었어야 되는데 아... 때려! 때려! 놔라! 때려! 좋구요... 이런? 씨... 전진하며 싸우면 금방 죽임! 그렇긴 한데 그게 적응이 잘 안돼요 그거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방식이 편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안 자는 것도 있고 때려! 됐죠? 아 물량 안 먹어 저거 먹을 필요 없어 저거 아... 여기죠 때려 이변데스 시간을 끌면은 이제 9탄 9탄 가가지고 길을 찾을 시간이 좀 줄어지기 때문에 또 또 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한 칸만 더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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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데그럼 아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가면 깰 수 있어 아이씨 아이씨 아아 뭐야 아 어이없어 진짜 아 뒤돌아 봐야 돼 아아 쓰읍 짜자 죽겠네 아아 아니 저거 올라가는 시간 동안에는 어? 몹이 지금 가만히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바로 와가지고 게임이 진짜 칼 들 시간도 안줘 들기 전에 날 때려가지고 떨어뜨리고 이제 칼 칼 칼 아니 여기 파이탄도 아닌데 왜이렇게 지금 자꾸 여기서 시간을 날아가고 있는 거지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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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죠? 여기가? 아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닌데? 여긴데 그럼? 칼 칼 칼 칼 칼 칼 아이 몰라 다음생 기억하면 되지 뭐 칼 아이 이번생도 글른거 같다 하는굴 보니까 지금 칼 칼 Ч 칼 칼 칼 2보다 오래 걸릴듯 아 2보다는 그렇게 걸릴 것 같진 않은데 2는 이틀 걸렸어요 하루, 첫날에 10시간? 첫날 10시간이고 두 번째 날에도 10시간 했나? 체력이 안 돼 다음 날에 5시간zte 5시간이나 6시간 후 3시간 후 시작할 때 꺼낸 매일 거울 여기서 점프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면은 너무 빨로 너무 앞으로 가가지고 뒤지는데 이거 달리며 띄우라고요? 띄워도 되나? 안 될 텐데 이거 아 되네? 뭐한 거지 지금까지? 괜히 괜히 저 쫄아가지고 저렇게 갔네 아이씨 여기만 넘어오면 돼 아 망했다 근데 또 32분 남았어 내려가 바로 아 진짜 내려가라니까 내려가서 바로 싸움 준비하면 되는데 야비한 놈이네 진짜 아니 올라올 때 때리는 게 어딨어 야비한 놈아 야비! 야비 쓰지 마라 야비 쓰지 말라고 했지 내가 천사에 가면 돼 천사에 야비 쓰지 마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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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맞아서 더 치울게요. 여기만 빨리 깨자. 여기만. 여기만 빨리 깨자. 여기만 빨리 깨자. 여기만 빨리 깨자. 아니. 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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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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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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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